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최근 보도를 거의 휩쓸고 있어요. 간단히 이제 사실관계만 요약을 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비트코인의 실명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최고점에 팔았으면은 60억 정도 되는 물량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 폭락해가지고 실제 가치가 60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중에 인출한도는 44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 코인으로 갖고 여기저기 이제 옮겨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요. 일단은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코인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히려 코인 폭락에 대한 상처를 가진 20대들이 동병상년의 마음으로 김남국에 연민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한 공작을 하는 걸 보면서 가뜩이나 코인 폭락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올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언론에 60억 코인 투자 민주당도 이런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민주당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유력한 것 같은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팽팽하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국회의당은 계속 도덕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되었다가 송영길 전 대표로 옮겨갔고 그리고 또 김남국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꾸준히? 이런 공격을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수세적으로 대응하느냐 계속 매번 변명하고 방어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러한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공작이잖아요. 무력화시키고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정면대결 쪽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싸워야죠.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 윤석열 집단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머저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 그리고 글로벌 호구니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잘하는 게 있어요. 얘들도 뭘 잘하냐 하면 칼질은 정말 잘해요. 백정질 검사 때부터 그걸로 여태까지 승승장구현 집단이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아온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굉장히 잘합니다. 언론 동원하고 검찰력 동원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잡아서 작살내는 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살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이 과연 멈출 것이냐 이것을 한두 명 잡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겠죠. 완전히 끝을 볼 때까지 자기들이 한국을 재패할 때까지 완전히 천안통일할 때까지 끝을 가리지 않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세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방어만 하다가는 다 죽죠. 그래서 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국회의당 놈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뻔뻔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죄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돈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불안하니까 다들 집착하는데 거기서 민주당 사람들만 예외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똑같죠. 이렇게 된 것은 사회 문제일 뿐이지 누구 개개인을 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힘당은 마치 민주당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애들만 벌겠다. 친애는 되고 친애는 되고 친애는 게다가 불법으로 벌고 불법으로 모는데 이런 것에 계속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 쪽 사람들도 돈 합법적으로 버는 것에 대해서는 벌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니 특별히 숨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안 말했던 거겠죠. 안 되겠지. 막 지나가면서라도 나는 뭐 돈 이거 하고 있다. 코인 투자가 취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나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재택근로 안전보장으로 이런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하도 된다는 거죠. 뭐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쨌든 걸고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불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해서 뭐라도 할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당을 깨기 위한 지금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거를 만약에 막아내지 못하면 계속 이런 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면적인 싸움에 나서 이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김남국 의원이 밀리면 민주당이 코인 투자한 사람 김남국 의원뿐이겠어요?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원들이 다 눈치를 보면서 국힘당한테 기어들어갈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김남국 당하고 김남국 지켜주는 거 코인 투자 마시겠어요? 앞으로 주식 투자도 치고 별것 다 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도 찾을 거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불법이니까 쟤네는 집이 2층이다 이런 것도 다 미칠 거란 말이에요. 와봤지. 나중에. 차가 어떻게 하는지. 차가 세대가서에 도대고 갔다는 거. 별게 다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도덕성 공격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20대들이 아까 반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어디에 더 좀 무게가 갈 것 같은지 반민주당 정서로 갈 것 같은지 아니면 반윤석의 20대들 중에서 특히 남성들은 이미 반민주당 정서가 강하거든요.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네. 안심인가요? 아니 뭐 어차피 20대 남성들 민주당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당에서 비트코인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비트코인했어? 졌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동병상년 이쪽으로 좀 느낌 가질성도 있다. 뭐 동병상년 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히려 젊은 층한테는 더 뭐랄까요 익숙한 거죠. 그게 왜 문제인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더라고요. 코인 보유세 이 세금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동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해충돌이다. 자기가 코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세금 감면하는 거 그거를 이제 통과시킨 거다라고 또 프레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그럼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법을 통과시키를 못하는 거냐. 전체 다수 절대 다수들한테 해당되는 법안은 이해충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여론 공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먹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 공작은 지금 얘들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먹혀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면 대결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예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걸 세세하게 계속 해명하는 방식 끊임없이 반복 해설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민들이 좀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꼬투리는 계속 잡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을 할 때마다 다 꼬투리가 잡혀서 다시 재프레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김남국 의원님 정면 돌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같이 일심 단계라서 돕지 않으면 쉽고 어디 갔어요. 결국 이제 그 칼을 또 돌고 돌아서 다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